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제품은 에이수스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려하 려독입니다. 오늘은 로그 글라디우스3 무선 마우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갈하면서도 로그 맛을 어느정도 품고 있는 마우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로그 글라디우스3 무선 마우스는 2021년 5월경에 출시된 제품으로 가격은 샵다나와 최저가 기준 139,000원입니다. 로그 감성이 들어가서 그런가 가격은 조금 센 느낌이 듭니다. 외형은 전형적인 8버튼 오른손잡이용 레이아웃인데 좌우 버튼이 분리되는 디자인이나 그 남은 공간을 dpi 버튼으로 활용하는 점 등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하는 점이 로그답다고 느껴집니다. 스크롤 휠이나 마우스 우측편도 시원시원하게 대각선으로 갈아나서 기하학적인 느낌을 살린 점도 특색있는 디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좌측편의 경우 멋진 RGB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쉘 내부로부터 점등되는 덕분에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라인 면발광 led와 달리 약간의 공간감이 있다는 점은 굉장히 독특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좌측면 우측면 모두 미끄럼 방지 고무 사용 없이 충분한 그립감을 제공해주는데 또 한가지의 요소 쉘 쉘 덕분에 더더욱 만족스러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쉘 자체는 길이 126mm 너비 67mm 높이 45mm로 전반적으로 약간 긴 편에 허리가 얄쌍한 쉘입니다. 물론 만족감은 개인적인 부분이라 장점이나 성능면으로 언급할 부분이 아니지만 엄지가 놓이는 부분은 타 마우스들과 비교해도 더 깊게 들어가고 마우스의 등 높이도 손에 꼭 들어오는 정도라 착 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등 높이 부분은 개인에 따라 높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지가 놓이는 우측 버튼도 개인에 따라선 약간 높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손이 큰 사람들은 높이 덕분에 손에 딱 들어오지만 손이 작으신 분들은 높이 때문에 불허가 될 수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요정도 크기의 무선 마우스라고 하면 배터리 때문이라도 무게가 좀 더 나가기 마련인데 89g의 텅치에 맞지 않는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어 중량감 있는 제품 대신 가볍고 날렵한 마우스를 선호하시는 분들께도 어필할 수 있어요. 사실 처음 제품을 접했을 때 가벼운 무게감이 게이밍용으로 별로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한번 잡아보고 나니 제 손에 딱 맞는 높이와 그립감으로 무게와 무관하게 사용감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마우스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센서는 픽스아트의 PAW3370이 사용되었습니다. 19,000dpi의 최대 속도 400ips, 1000Hz 풀링레이트의 스펙을 가진 센서인데 솔직히 특별히 체감되는 부분은 없지만 불편함도 전혀 없었어요. 좋은 게 좋은 거죠. 클릭감을 결정하는 스위치는 두 가지 종류가 제공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장착되는 것은 로그 마이크로 스위치로 빨간색의 하우징이 인상적인데 7천만 번의 클릭 수명을 제공하는 기본기 탄탄한 스위치입니다. 또 다른 스위치는 옴론 D2FP-FN 스위치인데 특이하게도 적외선 스위치에요. 쉽게 말하자면 광축 키보드와 흡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옴론 스위치의 경우 기본 제공되는 마이크로 스위치와 비교해 훨씬 경쾌하고 산뜻한 클릭감을 제공해줬지만 그 영향인지 마이크로 스위치에선 없었던 통울림이 확실히 생기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스위치의 교체는 솔더링이 아닌 로그 전용 푸시피 스위치 소켓2가 적용돼요. 자가 수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별도 구성품으로 마우스 하단에 부착되는 피트도 한 세트 제공되니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글라디우스 3 무선 제품은 기본적으로 유선, 2.4GHz 무선, 그리고 블루투스 엘리 총 3가지의 연결 방식을 지원합니다. 연결 방식 중 블루투스 외에는 어떤 끊김이나 레이턴시가 없었지만 블루투스의 경우 저전력 연결 방식이라 그런지 간헐적인 끊김이 있어서 게임용으로는 2.4나 유선 연결을 추천드립니다. 2.4도 끊기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제공되는 약 2m의 유선 연결용 USB C2A선 끝단에 연장 동그를 연결해주면 마우스 본체와 동그리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할 수 있어 훨씬 안정적인 연결성을 보장합니다. 사실 저는 2주 정도의 테스트 기간 동안 연장선 없이 사용했는데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었습니다. 배터리 타임의 경우 2.4GHz 기준 RGB 없이 사용할 때 55시간 RGB를 켜고 사용할 경우 31시간을 제공하고 블루투스의 경우 저전력 블루투스 엘리 버전이 사용된 만큼 RGB 없이 사용할 때 85시간 RGB를 켜고 사용할 때 42시간의 사용시간을 제공합니다. 그럼 뭐하냐고 중간중간 끊기는데 게임할 땐 쓰지마 내가 뭐라고 했더라 마지막으로 에이수스의 제품인 만큼 전용 소프트웨어인 아머리 크레이트에서도 인식이 되는데요 보통의 마우스 소프트웨어에서 설정이 가능한 DPI 버튼 설정이라던가 RGB 설정, 마우스 패드에 따른 보정, 그리고 배터리 타임 확인 등 이런저런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깔끔한 외형에 적절히 섞은 로그 갬성 89g의 가벼운 무게와 적절한 크기의 외부 셀 2.4 유선 블루투스로 광범위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고 배터리 타임도 충분 동그리용 연장선 겸 유선 연결용 케이블도 부드럽고 퀄리티가 좋고 무선 게이밍 마우스에 필요한 기본기는 완벽 이상으로 갖춘 마우스에요. 다만 가격이 14만원 정도인데 14만원 되는 마우스 치곤 킬링 포인트가 없는 게 좀 아쉬운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설프게 특징을 우겨넣느니 이렇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게 낫다 싶긴 한데 사람에 따라선 이 정도 금액대에 마음을 휘잡는 눈에 보이는 기능이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쉽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자체 제공되는 스위치가 있어서 요즘 한창 하탄 수리할 수 있는 권리 사실 이것까지 얘기할 필요도 없이 더블 클릭 나서 AS 보내는 경험은 봐도 다른 부분들 말고 가장 중요한 스위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교체용 스위치도 통울림이라는 호불호 요소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스위치가 아닌 적외선 스위치라는 점은 재미있는 특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글라디우스 3 무선 기본기에 너무 탄탄한 나머지 기본기에 미쳐버린 마우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내가 뭐라고 했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